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공소 취소 부탁 발언 논란이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편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부 대변인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을 폭로한 지 하루 만에 사과했지만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가 맞는 것인지 따지자 한 후보가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에 따라 기소된 것이라고 답해서 설전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공소 취소, 패스트트랙 관련한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그 내용에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가 답변한 내용이 저희 당원들의 어떤 감정선을 좀 건드린 측면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전당대회의 판세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영향은 좀 있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5년 전이죠. 패스트트랙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저희 당의 투쟁이 대단히 저희 입장에서는 절박했고 또 그때 수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막다른 상황으로 몰리던 그런 경우였는데 거기에 이제 기소가 됐단 말이죠. 여러 행위가 있어서. 그것을 법무부 장관이 왜 놔뒀느냐. 우리 당의 당대표로 출마한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똑같은 인식을 갖고 뭔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나경원 후보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아마도 자연인 한동훈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한동훈은 다르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당원 그리고 지지층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부분이 막판 물론 투표가 시작됐지만 전당대회의 마지막 관찰점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그때 당시에 기소를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다른 후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본인이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공소를 제기한, 기소한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 얘기는 어떤 합법성을 갖고 간 거다. 대통령이 기소한 상황인데 그것을 취소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은 너무 나간 얘기다. 잘못하면 그 기소를 했던 당시의 검찰총장 윤석열 현 대통령까지 누가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여기까지 생각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다른 후보 입장에서는 왜 본인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또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냐. 뭐 이런 또 공방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저희 내부에서 결코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될 얘기들. 이런 것들이 공개가 돼서 정당대회 과정을 통해 모든 국민들을 향해 불편한 그런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이 아닌가. 저희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공방입니다. 서영주 부대미님께서는 한동훈 후보가 공소 취소 부탁을 폭로한 것. 사과를 했지만 공격에 대해서 당시 기소를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 그러니까 기소를 했던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다 이제 내용을 차지하고라도 이게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에게 부탁을 한다는 게 적절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당대회라는 부분들이 국민의힘 본인들 내부 집안에서는 이게 폭로전으로 이끌어지면서 폭로를 한 자체를 지금 서로 간에 책임 공방을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권 세력이 따지고 보면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를 취소를 한 거를 부탁을 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할 사람은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나경원 후보 아닐까요? 그게 정당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부정 청탁을 한 것들이 떳떳하듯이 폭로한 게 잘못됐다. 본질이 전말이 전도됐다고 보는 것들이 아니 일단은 나경원 후보 자체가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으면 그게 사실이고 사실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물론 폭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보기에는 뭔가 배신자론 같고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지만 일반적인 국민,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기소를 했던 검찰총장이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당한 기소였다는 말과 더불어서 그러면 당시에 패스트트랙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정당한 저항이었다. 헌정지에서 지키기였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의 대상이 되고 당시에 같이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는 불법적이라서 공소 취소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법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을 판사 출신인 나경원 후보가 얘기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네. 23일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전당대회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오늘부터는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21일부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당권 레이스 막바지에 불거진 공소 취소 부탁 폭로 그리고 이 논란이 과연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서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4일과 15일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7월 17일에 조사된 결과를 보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는 한동훈 후보가 43.9%, 원희룡 후보 11.3%, 나경원 후보가 10.7%, 윤상현 후보가 8.9%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66.4%, 원희룡 후보가 15.2%, 나경원 후보 7.5%, 윤상현 후보 6.0%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동훈 후보의 공소취소 부탁 발언이 나오기 전에 조사된 결과라는 점 말씀드리고 정체 응답자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모두에서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앞선 조사 때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윤의웅 센터장님,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금 전에 본 그래프 중에서 두 번째 본 그래프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나경원 후보가 그 전주, 전 조사에 대비해서 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또 한 7%포인트가량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 제기를 어쨌든 친윤 후보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원희룡 후보는 지지율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게 되면 연대에서 한 후보를 공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하면 원희룡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든가 해서 추격자 그룹으로서의 어떤 연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격차를 줄이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버리는 것이니까 사실 친윤 대 반윤, 비윤 이 구도도 사실은 제대로 성립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 조사 결과에서 좀 확인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지금 보면 지난번 문자 논란과 다르게 이번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가 당에 피해를 주는 발언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당원들 같은 경우에 투표에 불참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다만 이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결과들 점체를 결과를 뒤바뀔 정도의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이미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된 상황이거든요. 23일이 전당대회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위와 2위 후보의 격차가 사실은 어떤 변화 가능성 또는 추월 가능성을 줄 정도로 좀 좁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워낙 격차가 크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전체 흐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지 그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폭로 공방이 한동훈 후보 지지율에는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워낙 2위 그룹과 격차가 크기 때문에 과연 전반적인 결과를 바꿀 정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표해 주셨는데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사는 이번 폭로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어대한 기조가 유지돼 왔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도 윤희웅 센터장님 분석처럼 선거 결과를 바꿀 만한 정도의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벌써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이 사실이 좀 복잡합니다. 해석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지를 철회한다든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아니면 그 철회된 표가 다른 후보에 간다든지 아니면 투표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저는 오히려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 논란이 끝나기가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대단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까지도 선거 결과가 나온 후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윤석 대표님께서도 결과에 결과를 아예 바꿀 정도는 아니다.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그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 봅니다. 일단 공소 취소 부분이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당 내에서는 지지층이 폭로를 하는 입장에서의 위험도 이거 당대표로 했을 때 이렇게 폭로가 이어지면 당의 어떤 갈등을 초래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그널은 줄 수 있으나 일단은 19일부터 당원 투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 3일 전부터는 이미 그 지지층들이 누구를 찍을 것인가 거의 확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표는 정해진 상황이고 만에 하나 조금 움직인다면 아주 미세한 부분들 특히나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쪽에서 한동훈 후보 쪽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다시 건너올 공산이 큰 것이지 결국에 처음에 형성됐던 어대한 분위기에서의 지지 기반이 이걸 통해서 흔들린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공소 취소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끝나고 나서도 이거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한동훈 후보의 폭로가 사과로 끝났지만 나경원 당시 후보가 당시에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얘기했다는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인지 때문에 이거는 법적 책임 부분에 있어서 여연을 떠나서 이거는 나경원 후보가 책임질 부분으로 남아있다. 저는 그 정도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결과에 또 다른 변수로 꼽히는 것이 투표율입니다. 지난 김기현 대표 선출됐던 전당대회 당시 투표율이 55.1%였는데 오늘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오전 10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직전 전당대회보다 높다. 이런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한동훈 캠프에서 투표율이 높다는 것을 공개한 배경, 뭐라고 봐야 될지. 그리고 지금 투표율이 높을 경우, 낮을 경우 후보별 유불리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한동훈 후보 캠프 쪽은 조직표라는 것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투표율이 높다 하면 조직표보다는 자발적으로 투표를 하신 분들이 많을 가능성. 그래서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전 10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높다는 것을 공개를 했겠죠. 그런데 또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지난번, 작년 전당대회보다 투표율이 한 2%포인트 정도 적다고 그래요. 투표율이 생각보다는 아침에 투표하신 분들이 몰렸던 그런 영향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투표율이 높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조직표가 아닌 진짜 조직에서 자유로운 그런 당원분들이 투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 쪽에서 유리하다고 해석할 공산이 크고 그렇지 않다면 조직표가 있다고 생각하는 원희룡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전히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55.1%가 최종 투표율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어느 정도나 드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 국민의힘을 보면서 뜨겁잖아요. 속된 말로 화상 이불만큼 뜨겁다라는 것이고 이게 좋은 어떤 모습으로서의 뜨겁든 안 좋은 모습으로 뜨겁든 간에 관심도는 굉장히 흥행을 한 건 맞습니다. 통상 우리가 시청률이 높은 게 막장 드라마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많은 당원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고 또 국민 여론도 20%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김기현 체제에서의 전당대회보다는 높을 것이다. 당신을 기억해 보시면 용산에서 개입설이 있었고 뭔가 좀 나름대로 밋밋하게 마지막에 정해진 결론대로 갔었기 때문에 55.1보다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 엎치락뒤치락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에서 뭔가 많은 어떤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참여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저는 55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시겠는데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5일에서 16일까지 이틀 동안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역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정체응답자의 43.4%가 이재명 대표를 선택을 했고 24.5%는 김두관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김지수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도 2.4%로 조사가 됐는데요. 다음으로는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가 84%, 김두관 후보를 지지한다가 7%, 김지수 후보를 지지한다가 1.4%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난 여론조사에서는 김두관 후보가 선전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생각보다 김두관 후보가 선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사실은 김두관 후보가 지난번에는 37.8%, 그런데 이번에는 24.5%니까 확 떨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민주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에서 엄청 큰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근본적인 사실은 어떤 상황 변화 또는 결과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개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 이상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은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한 자릿수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여당 성향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가 보수 성향층인데요. 이분들은 이런 조사인 경우에 두 가지 패턴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한 가지 응답은 별로 관심이 없다. 지지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는, 한 절반 정도는 그렇게 하시고 한 절반 정도는 주류인 후보와 후보와 반대편에 있는 비주류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응답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당대회 표심을 발휘하기 어려운, 반영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응답이기 때문에 거기서 10%포인트가 줄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70%가 당원과 대의원의 의견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 80% 중반대까지의 지지를 얻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체 의견에서 김두관 후보가 다소 보이곤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결과의 변동,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처럼 치열하게 공방이 있으면서 역동성이 좀 보여지는 그런 환경을, 또는 그런 전당대회를 연출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이재명 후보로 쏠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역동성은 줄어든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주셨는데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게 보통 선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격차가 미세하게 존재한다면 언더더 교과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약자가 쫓아가면서 뭔가 게임을 흥미진진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대중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얘기하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언더더 교과보다는 밴드회건 쪽으로 더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갈수록 그게 더 심화될 공산이 크다라고 저는 추측이 돼요. 물론 이제 김두관 전 의원 자체가 선전하고 김지수 후보도 선전하면 훨씬 더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좀 풍성해지겠지만 어차피 이거는 따지고 보면 너무나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대중들한테 전달되는 기간까지도 그렇고 상대가 너무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말하자면 쫓아가는 후보들에게는 큰 숙제일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유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보면 예상대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여요. 민주당은 민심 당심 비율이 제가 알기로 민심이 25%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러면 권리당원, 대의원 이런 분들 의사, 이게 민주당 지지층의 의사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84%, 85%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시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다만 그 숫자가 너무 커요. 이게 만약에 정말 앞에 9자가 나오게 되면 민주당이라는 당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너무 많은 득표가 나오는 것을 경계할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그만큼 당이 일극체제로 간다는 하나의 방증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종부수의 완화론 같은 기존의 민주당의 기조와는 다른 전향적인 입장을 꺼내놓으면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겨냥해서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꺼내놓은 카드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민심과 당심의 간극을 좁히고 외연 확장하겠다, 이런 의도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로는 외연 확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마 부담이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연임을 하는데 지난 대표 때 77.77%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거에서 연임을 하는데 연임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또 연임을 하느냐, 그리고 당원들 일부도 연임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정통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당원당규 개정에 있어서 뭔가 지방선거의 공천권까지의 예외 규정으로 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원들도 그리고 당내에 있는 의원들도 조금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77.77을 넘어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만 연임에 대한 말하자면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머지 국민 여론조사의 25%를 가져와야만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에 그거를 덮었어야만 77.77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들도 충분히 고려가 됐다고 보는 것이고 종무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논의는 아직 당내에서도 아직 조금 더 심도 깊게 하자는 의견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선거 전략으로서 말하자면 외연 확장 부분들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 얘기를 꺼내니까 정식으로 그럼 좀 협의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이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진정성을 갖고 말했다. 이것을 증명하려면 협의에 진지하게 응하는 게 맞죠.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이거는 방향 전환한 게 아니라 현실을 반영해서 과표를 좀 올리고 공제액을 좀 늘리고 이런 정도의 조정이라는 식으로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조정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종부세 관련해서는 이게 존치의가 있느냐, 존폐 여부를 얘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보고 그런 차원에서 방향이 같다면 저희로서는 환영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선거 전략만을 위해서 대선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냥 립서비스만 한 거라면 또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을 이왕 하신 이상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려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잘한다, 잘못한다, 잘한다라고 하는 걸 모아서 우리가 국정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한 20% 오랫동안 중반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탄력도가 상실되어 있던 상황이거든요. 탄력도라고 하면 대통령의 발언이나 메시지나 대통령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국민들이 반응하는 도, 흐름, 그것을 탄력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끊어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29%까지 4%포인트가량 지난주에 비해서 한국결럽 조사에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탄력도가 다시금 회복되는지 여부가 하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 상승한 이유는 지난번에 해외 순방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지난주였고요. 이번에 어제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체코 원전 수주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이제 조사가 이 조사기관이 3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하루치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반영이 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진보성향층이라든가 야당 성향층에서 환호하는 것은 아닌데 결과표를 자세히 보게 되면 중도 성향층이나 또는 보수 성향층에서 일정 부분 반응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성향과 보수 성향층에게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가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의 지도자로서 어떤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하는 지지에 또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의 근거가 제공된 그런 효과가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는 상승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이 해병대원 순직 1주기인데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54.1%, 반대한다가 40.2%로 조사가 됐는데 윤윤윙 센터장님, 이 조사에서는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전체 기류에서는 많은 조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차상병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60%, 70% 이상 찬성 비율이 높았고 또 관련해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 찬반 물은 것인데요. 전체 응답에서 54.1%가 찬성하고 있는 것이니까 반대보다는 청문회는 진행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높은 것이 일단 확인이 되고요. 반면에 또 40.2%가 나왔는데요. 탄핵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권 성향층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국정수행 지지율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30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한 40%가 반대한다는 응답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해당 진영에 대해서의 어떤 위기감들을 느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수층 전반에서 거부감들을 드러내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 조사 결과를 상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0% 가깝게 86.9%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일을 잘하냐 못하냐의 평가를 떠나서 이 문제 자체는 진영 자체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느낌이 보수 성향층이라든가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는 상당히 강하게 작동되고 있어서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요. 지금 만약에 이 상황이 지금 가게 되면 정치적 공방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흐름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청문회 과정에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안들이 나와서 정치적 공방 속에서도 어떤 국민적인 관심과 논란이 더 커질 사안이 드러나게 된다면 좀 더 대통령이나 또는 여권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여당 중에서는 최대한 이것을 정치적 공방의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면서 타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전략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90%는 청문회를 찬성한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90%는 반대한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 시작 전부터 여야가 강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여당과 합의 없이 열렸기 때문에 불법 청문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연자농성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보좌진들까지 엉키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번 청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배경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지난번에 최상병 사건 관련한 입법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저희 당에서 의원분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결과 증인으로 출석한 분들에 대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청문회장 안에서 증인들에 대한 대단히 모욕적인 언사가 남발이 됐고 대단히 국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릴만한 광경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거기서 나온 지적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야 그러한 행동들을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 저희 당에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이 청문회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불법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에서 이 청문회까지 저희가 가지 않는다면 또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참석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참석을 했고 지금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작 전부터 충돌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고 시작된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방이라고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어떤 청문회가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문회 부분들은 적법원 절차에 따라서 국회 법원에 따라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말하자면 청문회는 열어야 된다 해요. 그런데 탄핵의 부분에 있어서 아마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읽은 것 같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본인들 보수층이 좀 빠졌거든요.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지주율이 20% 초반까지 갔을 때는 TK나 PK 쪽에서 그때 보수층에서도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당시 입법 청문회를 하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도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그냥 이 메시지 부분들을 보면서 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이럴만한 어떤 사안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일단은 보수층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자. 이거는 불법적인 청문회다.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어떤 이번 청문회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여당이 들어온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의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부 대변인 윤의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